드림타워 카지노 확대 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카지노 이전을 위해 진행된 카지노 영향평가 과정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도지사 허가 여부 결정 전에 절차인 도의회 의견 제시도 보류됐습니다. 오늘 짤막대담에서는 도의회 문화건강체육위원회 김한국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가 도입된 뒤에 첫 대상으로 한 게 드림타워 카지노였잖아요. 이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3개 항목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억, 그리고 주민의견 조사해서 3개 항목인데 전체적인 평가 점수는 한 857점, 그래서 한 15분의 심의원이 계셨는데 14분이 적합, 그리고 한 분이 조건부 적합해서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적합이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800여 점이 나왔는데 전체 만점이 몇 점이 있나요? 1000점이죠. 1000점 만점, 80점을 넘긴 건 종합청소하면 80점을 넘긴 거네요. 그렇죠, 80점이 넘으면 적합. 60에서 80점이 조건부 적합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까 카지노 지역사회의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 주민의견 조사 이렇게 항목이었는데 주거권이나 학습권 같은 지역주민 편이보다는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해서 평가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죠?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 어찌 보면 재정적인 측면이 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주거권이라든지 학습권,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점이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좀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고 드림타워 카지노는 다른 카지노와 달리게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학습권이나 주거권이 좀 더 영향이 있던 거죠? 네, 그렇죠.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도유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권을 다뤘는데 결국 보류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지금 도민 사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문제, 그리고 또 경찰과의 사실관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상생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와의 작업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까지 저희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경찰과의 조사 부분이 지금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도유의 상임위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보십니까? 일종의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의견 제시 건이 사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견 제시의 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대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넘기게 되는데 저희는 앞으로 담당 집행부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롯데관광개발 측의 입장도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을 봤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보완 요구한 것들을 의견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의견 제시 건을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일정을 특정 지을 수 있는지. 25일이 본회의니까 그 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건지.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저희가 25일 날 2시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지금 시간적으로 내일하고 모레, 내일하고 모레 정도 지금 일정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중에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이전에 이상봉 의원께서도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서 확장 이전을 아예 차단하는 조례를 했는데 부결됐었거든요. 이 조례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내용은 이상봉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면적과 관련해서 10%, 허가 면적의 10%를 초과했을 때 규정을 둔다는 그런 강화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가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은 뭐냐면 카지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점의 문제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춰서 배점을 달리할 수 있고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규칙 내지는 지침에 따라서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 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근거인 조례에 담아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본 계획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첨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종합정리하면 기존 조례보다는 지역사회의 영향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 도민의견 수렴을 좀 더 명문화했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걸 명문화하더라도 어떤 배점 기준을 평가 부분에 있어서 배점을 이 부분, 지역사회의 기여나 도민의견 수렴에 대한 점수가 낮다면 만약에 낮다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혹시 배점 기준도 정리된 게 있나요? 그럼 배점 기준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카지노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아마 기준 그리고 배점에 관련된 부분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담은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유회 차원의 조례에 근거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차원에서 법적인 제도 근거가 마련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 조례는 발의된 상태고 통과된 건 아니고 처리까지는 안 됐는데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의견 제시권이랑 같이 다룰 예정이었죠. 어떻게 됐죠? 아마 이번 의견 제시권과 같이 병합해서 우리 조례도 같이 지금 심사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가정을 해서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이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전에 개정됐다, 이게 통과가 돼 있다 하면 드림타워 영향평가 결과는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용역 단계에서부터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저는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카지노 영향평가 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일괄적으로 지금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점 기준도 달리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추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경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났는데 이 결과에 따라 좀 파장도 예상되니까 도의에서도 앞으로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고 아무쪼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